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어떤 정보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약주로 현대예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예상 같은 경우에 2022년도 2분기에 예상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 상위하면서 호실적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보험주를 담아갈 때 체크해 볼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손해율이고 두 번째로는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현대예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손해율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사에서는 얼마만큼을 지급했냐의 비율로 손해율이 높다고 하면 보험사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는데 현대예상 같은 경우 보험 손익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손해율이 81.6%까지 하락해서 2017년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효율성 지표에 대한 개선 추세 지속되면서 2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견조한 이 흐름이 지속될 예상입니다. 2분기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77.9% 그리고 금감원 규제로 인해서 장기 위험 손해율 역시 백내장 수술비 청구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 손해율의 하락폭이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보험사의 실적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신계약을 창출할 수 있는 확대의 유인이 낮아서 사업 비율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 호실적 바탕으로 올해도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요.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반사적인 수혜가 재차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제가 손해율을 말씀드렸고 RBC라고 해서 지급 여력 비율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내가 납입한 RBC라고 하면요.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는 모든 고객들이 일시의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이 또한 현대예상 200% 이상 안정적인 지급 여력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매수 가져갈 수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현 주가는 예상 수익성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그리고 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수혜도 받고요. 그리고 손해율을 통해서 이익 개선 바탕으로 견주한 주가 흐름을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 또한도 5%로 상위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예상 목표 주가 3만 6천 원 그리고 손절라인 2만 9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대예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약을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 놀랍습니다. 20거래일 가운데 3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31.3%대가 원래는 외국인 보유일이었는데 20거래일 만에 31.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꾸준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안리고요. 이 종목도 보험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리안리는 조금 다른 게 국내에서 유일한 재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 일부를 재보험사에 주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성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현재와 같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장세에서 하나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공동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업비 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운용마진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마진에 대한 이익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저금리 시대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 쪽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낮게 되면 그만큼 채권 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저금리 기조가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익이 부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보면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운용 수익률에 대한 어떤 회복도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외출에 대한 감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만큼 자동차 사고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손해율도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잘 펼치는 기업 중에 하나 있죠. 그래서 고배당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6%나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만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절가는 7,500원 이하 때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의 두 종목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에서는 현대해상 그리고 이슬희 전문가께서는 코리안 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불확실성의 국면에서는 유용한 대안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6%대의 고배당주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8,380원대에서 고래 마감했는데 만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께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나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유명해서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런 전자제품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죠. 올해 폭염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름이다 보니까 또 에어컨에 대한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7월, 지난달에 비해서 올해 이제 7월 2일까지 봤을 때 이제 전월 대비해서 지금 에어컨 판매량이 113%, 거의 두 배 이상 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이러한 실적 개선에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코리아 센터와의 어떠한 그런 합병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인구 5200명 중에 이제 다나와라든지 이제 코리아 센터에 그런 이제 에누리닷컴 가입자만 지금 월 34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바탕으로 좀 사업을 영위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시너지가 좀 많이 발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또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라인 구간대인 15,000원까지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무더위 관련 주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가운데 2거래를 제외하고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8,200원대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지만 목표가 22,500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김성환 팀장과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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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